내 인생 꼬일 것입니다. 꼬인다는 얘기가 사실 썩 좋은 얘기는 아닌데 내 인생 꼬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시죠. 죽을 길인 걸 알고 나섰다. 한동훈 다시 배수에 진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어제 관훈토론회에 참석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관훈토론회 자체가 저명 이사를 불러서 이슈가 된 뉴스 인물을 불러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던지죠. 거기에 대한 답을 들어보는 그런 자리인 건데 여기에는 앞서 나왔던 공천 얘기, 윤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한동훈 위원장 본인 개인 자체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죽을 길인 걸 알고 나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오늘처럼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정치의 길에 나섰는지 목련이 피는 4월 10일까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될 때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미쳤냐, 절대 수락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치권 만만한 것 아니니 너만 소모될 거다라는 얘기였는데요. 한 달이나 지난 지금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좁은 힘의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을 갑자기 당대표로 불러올린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이번 총선의 승리가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절실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어찌 보면 죽을 길인 걸 알면서도 나왔고요. 네, 눈을 동그랗게 또 어찌 보면 죽을 길인 줄 알면서도 나왔습니다라고 한동훈 위원장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김준욱 대변인님, 그러니까 불과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그럼 정치권에 들어올 생각이 없었다라는 얘기인 건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내가 비대위원장 가는 거 말렸다. 소모만 될 거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될까요? 글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본인의 인생을 내다보는 영민함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살면서 자기 뜻대로 그 인생길이 펼쳐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꽃길일지 죽을 길일지는 지나가 봐야 아는 것이고요. 다만 확실한 건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것은 결단이고 그 결단은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정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만한 사실이다라는 건 저는 좀 짚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훈 토론이라는 중견 언론인들께서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의 생각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제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게요? 설 명절을 앞두고 분명히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어떤 이슈들을 설 명절 밥상에 올리고 싶은 욕심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밤 12시간 후인 밤 10시에 대담을 하겠다. 방송이 된다. 녹화 방송이 된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좀 피해서 전략적으로 좀 피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오전에 초청 토론에 응한 건 본인이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자신감이 있었지는 않았나 싶긴 한데. 이게 중요한 건 대통령의 말을 반복하는 정도에서는 비교 우위를 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씀은 대통령의 말씀을 반복하는 정도 수준에서 좀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같은 날 같이 나가는 게 지금 이슈 배분의 미스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두드러지게 눈길이 가는 그런 관훈 토론회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지금 같이 주셨습니다. 일단 한동훈 위원장 내가 죽을 거 알고 왔습니다. 나는 4월 10일만 보고 지금 달리고 있어요. 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궁극적으로 대선 출마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한 총선 이기든 지든 내 인생 꼬일 것 알고 나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 이기든 지든 꼬일 거다라고 얘기를 한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입장 바꿔 생각해보더라도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저는 당연히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겁니다. 4월 10일 목년이 필 때의 선거에 집중할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정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기면 안 떠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이기든 지든 내 인생은 꼬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4월 10일 이후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이는 게 오해가 있는데 이기면 전 안 떠납니다. 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김철현 위원님. 이게 사실 꼬였다는 표현이 긍정보다는 부정이 좀 가까운데 정치 임무는 내 의사는 아니었다. 약간 운명적으로 나한테 다가왔다라는 느낌인 건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스트라이크 존을 좀 넓혀야 된다. 스트라이크 존 얘기는 플랜 B도 나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기면 안 떠납니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이렇게 막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첫째는 법조인으로서 어떤 영원한 검사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우연하게 그냥 정치라고 하는 영역이 들어오게 됐다는 걸 표현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이번에 보면 4.10 총선이 굉장히 어렵다고 주변에서 말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가 높고 결과가 나쁘게 되면 결국은 당신은 소모대가 아웃될 것이니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좀 다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이 가장 존경하고 따랐던 어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번 총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꼭 본인이 나서야 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다시 한 번 더 과반을 넘겨주면 도저히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아마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본인은 아마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을 했을 겁니다. 이번에 아마 총선 때 어느 의석 정도가 나오면 본인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그런데 대충 보면 지금 지난 21대 때 저희들이 한 10석밖에 못 얻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수도권의 승부처인데 지난 총선에서 121석 중에 16석밖에 못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우리 정당 지지율로만 따지면 한 35, 5% 정도가 나오면 한 30석에서 40석 정도가 불어요. 그러면 결국은 한 130석에서 140석 정도가 나오면 사실은 굉장히 이번 선거도 굉장히 잘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150석을 넘으면 거의 초대박이겠지만 한 140석 정도만 나온다면 한동훈 의원장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번 총선을 이끌어온 걸로 되면. 그럼 아마 이번 6월이나 이때쯤 돼서 전당대회를 하게 되고 그럼 본인이 당대표로 나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번 총선이 끝나고 만약 총선에서 140석 정도가 나와서 본인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총선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6월쯤 이루어지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직에 나갈 게 분명하고. 그럼 그게 한 2년 정도 인기가 되면 2026년도에 보면 바로 그게 끝나면서 대선 레이스가 바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그런 어떤 정체적인 어떤 대권 일정표까지 감안한 그런 정치적 계산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향후 이번 총선에서 몇 석을 얻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향방, 미래가 정치 행보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하시면서 140석을 지금 이 140석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질문에도 그럼 총선 목표가 몇 석입니까? 의석이 몇 석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의 머릿속에 내가 총선 승리라고 보는 목표 의석이 몇 석인지 이 여부도 앞으로 몇 석을 얘기할지를 좀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